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수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분명 글로 써져 있는 거를 보면 알지만 네이투브와 실제 대화할 때는 진짜 짜증나게 한 번에 안 들리는 마의 단어들 2탄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2탄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번에 1탄에서 다룬 표현들 아니 1탄에서 다뤘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에 착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자막 깔지 않고 살짝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 발음을 기대하면 admit 이거 진짜 안 들려요 admit 이 드 발음이 상당히 짧게 발음된다는 거 근데 I have to admit 이걸 네이투브가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사실 방금 나온 영상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믿 물론 working moms 이건 캐나다 드라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난주에 보다가 들은 표현이거든요 I have to admit 직역하면 뭐뭐라는 걸 인정해야 해 근데 의역하면 약간 인정하는 게 부끄럽거나 창피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뭐뭐야 I have to admit I am curious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긴 해 I have to admit I am curious 이 admit 여기 드 발음이 상당히 짧다는 거 I have to admit 솔직히 말하면 뭐뭐야 I have to admit I am curious 여러분 I have to admit 이거 한 번에 못 들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또 다시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럼 1탄에서 다룬 두 번째 표현 이것도 예전에 다뤘으니까 한 번에 착 들어주세요 drop the paperwork 라고 하면 서류를 작성하다 준비하다 I'll drop the paperwork 제가 서류 작성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I'll drop the paperwork drop 이것도 진짜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여러분 혹시 I have to admit I'll drop the paperwork 이 둘 다 한 번에 못 들었다 그러면 1탄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 다시 리뷰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탄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2탄에서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그런 표현들만 넣었으니까요 집중해서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탄의 첫 번째 표현 자막 깔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아우 구슬쌤 제가 한 번에 못 들은 이유는 이 전후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남자애가 그냥 우연히 어떤 사진을 발견한 그러한 상황 우연히 어떤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old 이거 잘 들으셨나요? 저는 물론 저도 유학생이었지만 유학생들이 현타 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 LD 발음이 안 들릴 때 old, cold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old가 진짜 안 들려요 이것 또한 그 끝장 D 발음을 기대하면 old, old 이걸 기대하면 진짜 안 들린다는 거 old, old I came across this old photo came across, come across 라고 하면 우연히 접하고 우연히 발견한 거죠 제가 이 오래된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접했어요 I came across this old photo 여러분 이 두 발음이 얼마나 발음이 약한지 심지어 이 안무를 물어볼 때 늘 똑같죠 뭐 이 same old, same old 이거를 same old, same old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발음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잘 안 들려요 same old, same old 늘 똑같지 뭐 자 그럼 old 이 발음과 확실히 전부 추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이법한 상황 두 가지만 크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old 이거 보면 나이를 얘기할 때 I'm 30 years old, I'm 40 years old 이게 떠오르긴 하지만 솔직히 나를 얘기할 땐 줄여서 일상회화에선 I'm 30, I'm 40 이걸 더 자주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저 서른 살이에요 이 살 이거를 붙여도 맞지만 솔직히 저 서른이에요 마흔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의 old 이걸로 연관지어 알아야 하는 표현은 If you don't mind me asking, how old are you?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 살이세요? 약간 상대에게 결례가 될 만한 질문을 하기 전엔 If you don't mind me asking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깔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 나이의 old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old의 연관 표현으로 정보셔 볼게요 일단 자막 깔지 않고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old라는 그 단어가 좀 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old, 이게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석까지 해주세요 He's an old friend of mine 오 내 어린 친구야 He's an old friend of mine He's a good friend of mine 나왔지 난 좋은 친구야 He's a good friend of mine 그래서 old friend라 그래서 나이 든 친구가 아니라 옛날부터 진짜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old friend 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out of the blue 이게 나왔잖아요 구슬의 육심 out of the blue 라고 하면 난데없이 갑자기 An old friend call me out of the blue 그러니까 옛 친구가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An old friend call me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서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old friend 이것도 자주 쓰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It got old It got old 라고 하면 좀 질린 거예요 질렸어 It got old 그러니까 old해진 거죠 예를 들어 Do you still watch the show? 그 쇼 아직도 봐? Do you still watch the show? 그 때? Not really 아니 뭐 딱히 It was fun at first but it got old after a while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It got old 뭐 레파토리가 뻔하고 좀 보다 보니 질리더라 It got old after a while It got old after a while 그래서 it got old 라고 하면 이미 old해진 거 되게 질린 거 It got old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 아 그건 진짜 봐도 봐도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 It never gets old This view never gets old 아 이 뷰는 진짜 봐도 봐도 안 질려 This view never gets old The story never gets old 그 얘기는 진짜 여러 번 들어도 안 질려 들을 때마다 흥미진진 The story never gets old The joke never gets old 이렇게 old 이게 자주 쓰이는 상황까지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의 단어 I caught their cold 여러분 cold 감기의 cold 이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앞에서 살짝 힌트 드렸는데 old cold 이렇게 LD로 끝나는 거 진짜 안 들린다고 근데 방금 영상에서는 cold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caught 얘가 주인공이에요 caught catch의 과거형 caught I caught their cold 아 나 걔네들한테 감기 올맞어 I caught their cold I seem to have caught a cold 이 taught caught 이 A-U-G-H-T로 끝나는 발음들이 은근 안 들리더라고요 가르쳤다 이 teach의 과거형 미국식 발음은 taught I'm self-taught catch 잡다 이 catch 이거의 미국식 발음은 caught taught caught taught caught 이 발음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caught 이게 자주 쓰일 법한 상황 두 가지 It caught It caught me off guard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디엄 중에 하나가 catch me off guard caught me off guard 이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꼭 그 뉘앙스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디엄 중에 하나예요 It caught me off guard 자 우리가 이런 이디엄은 그냥 달달달 뜻만 외우고 넘어가는 것보단 좀 이해하면 확 와닿는다 그랬어요 It caught me off guard 보통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를 쳐놓잖아요 실드 같은 거를 근데 마치 그 가드를 넘어서 나를 탁 잡은 거예요 It caught me off guard 아 진짜 무반비 상태로 당한 거 야 진짜 생각도 못 했어 완전 허리 찔렀다니까 It caught me off guard It's definitely caught me off guard I honestly didn't see it coming 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거라 몰랐어 I honestly didn't see it coming It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아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니까 It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I'm sorry what Yeah it totally caught me off guard What information 또 caught up in 뭔가에 휘말리고 사로잡히고 얽매인 거 caught up in 이 caught up in 이거의 영원한 짝꿍 caught up in the moment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그 순간의 감정 분위기에 휩쓸렸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휩싸여갖고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 못한 거예요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주로 그때 너무 들떠서 그랬어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몰두해서 내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다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Sorry, sorry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there 그래서 caught taught 이 발음들도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이건 스몰 토크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한 번에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막 깔지 않고 바로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이건 초면이든 구면이든 다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 비알 발음들 또 커피를 내리다 brew 우리 cold brew 그 커피의 cold brew는 잘 아는데 커피를 내릴 때 그 동사 brew 이건 또 못 쓰더라고요 I just brew the fresh pot 방금 내가 커피 새로 내렸어 I just brew the fresh pot 근데 여러분 what brings you here 이거는 네이티브가 스몰 토크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you what brings you here 이거는 확실히 정 붙여 볼게요 이건 답변이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쓸 수 있고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를 쓸 수 있다는 거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I'm just here to visit my family 그냥 가족 방문하러 왔어요 I'm just here to visit my family So what brings you here? I have some upsetting information to give to Lucifer 또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I actually live in this area 저 실은 이 동네 이 지역에 살아요 I actually live in this area what brings you here? I was just in the neighborhood 여기까지 분명 보면 알지만 네이티브와 대화할 때나 한 번에 착착 이해하기 힘든 짜증나게 안 들리는 마의 단어들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old cold caught tot 이 4가지는 다 기본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발음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 so 안녕 그럼 정리